5월 20일 블록미디어 어깨 주요 뉴스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증권형 토큰 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빗썸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자산 토큰화 플랫폼 전문기업 코드박스에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블록체인 프로젝트 등급평가 서비스 제공업체 스탠더드 앤 컨센서스와도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코드박스는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자산 기반의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토털 솔루션 제공기업으로 빗썸은 코드박스에 투자하는 한편 증권형 토큰 발행과 플랫폼 구축 등 부문에서 공동기술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국 SNC와는 증권형 토큰 사업 관련 딜소싱, 자금 유치, 상장 등 부문에서 폭넓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빗썸은 미국 핀테크 기업 시리즈1과 손잡고 미국 내 증권형 토큰 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이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대체 거래소 라이선스를 신청해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빗썸은 시리즈1의 기술 파트너로서 거래소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이 스위스 제네바에 리브라 네트워크를 설립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직접 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페이스북의 자체 암호화폐 런칭 관련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에 약 1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암호화폐 사업부 육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뷰티 소셜 플랫폼 코스모체인이 미국 율리시스 해치펀드로부터 총 30억 원의 토큰 투자를 유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디에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의 후속 토큰 투자입니다. 율리시스는 글로벌 이벤트 드리븐 해치펀드로서 1조 3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드리브는 이벤트로 인한 가격 변동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율리시스는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30억 원 규모의 코스모체인 암호화폐 코즘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준효 율리시스 이사는 초기 시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안정성 및 위험성으로 블록체인 업계 투자가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코스모체인의 비즈니스 역량과 비전이 검증돼 빠른 투자가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리 실버트 디지털 커런시 그룹 CEO가 암호화폐 상승장이 이전 상승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이전과 다른 이유에 대해 논하면서 인프라의 변화나 투자자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 기관 투자자금의 유입 증가를 이전 상승세와 다른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실버트는 먼저 80%의 하락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그때마다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회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7년 상승장과의 첫 번째 차이는 인프라 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의 자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점도 변화의 원인으로 꼽았으며 기관 자금의 증가도 상승장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근거라고 짚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